음, 안 되겠다. 우리 동아리실에 치료 물품 구비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얼른 가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따로 와. 어, 동아리 선배님이잖아. 나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내 얼굴에도 밴드 붙여줄게. 그러면은 좀 시선이 분산될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아니, 좀만 기다려봐.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감을 게 많아. 잠깐만. 야, 너 이마가 뜨거운데? 잠시만 너 체험기 좀 재볼게. 짜잔. 짜잔. 그러면은 빨리 낫고 다음에 시간 맞으면 같이 일사하러 가자. 음, 저 친구야. 거기 공 좀 주워줄래? 고마워. 음, 내가 요즘 축구에 빠져가지고. 음, 근데 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아니니? 맞지, 맞구나. 너 면접 볼 때 운동 엄청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어. 음, 근데 오늘 자유 운동 시간인데 혼자 있어? 우리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함께 할래? 아니면 근육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있어. 다쳤다고? 어디 봐봐. 뭐야, 상처가 좀 심한 거 같은데? 이리저리 긁힌 거 같은데 어디 굴다 왔어? 아니,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라 나도 빨리 보건실 가야지 뭐하고 있었어. 어? 이 정도면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 맞다. 지금 6시여가지고 보건소 선생님 퇴근하셨을 텐데. 음, 안되겠다. 우리 동아리실에 치료 물품 구비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얼른 가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따라와. 음, 일단 모래가 상처에 묻어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제거하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독이니까.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알코올 솜이랑 집게랑 가위도 있어. 밴드도 있고, 파데칼솔도 있었나? 연봉도 있어. 근데 이거는 뭐인지 모르겠어. 풍선이 왜 여기 들어있지? 아마도 이게 상처 치료할 때 색은 들어가지 말라고 손에다가 끼는 것 같아. 그리고 솜이 마지막으로 들어있어. 일단 자잘자잘하게 상처가 있으니까 큰 부분부터 이걸로 솜을 묻혀서 닦아줄게. 아, 이거 되게 미니미하다. 일단 이걸로 지어줄게. 어, 동아리 선배님이잖아. 나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 동아리 선배님이잖아. 어, 동아리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서 닦아줄게. 아파? 아프면 말해. 아프면 말해. 여태 이거 고고 그리고 경미한 상처는 이걸로 닦아줄게 됐다 일단 마데카스로 구 슬프 스태프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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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얼굴 여기도 다 쳤어. 얼굴에 성천하면 참 슬픈데 말이야. 이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눈 밑에 눈 밑에도 해줄게. 누구랑 싸운 건 아니지?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내 얼굴에 또 밴드 붙여줄게. 그러면은 좀 시선이 분산될 거 아니야.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건 좀 됐어 맘에 들어. 이제 붕대 감아줄게. 미안 좀 잘못 감은 거 같아.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됐다. 다시 감아줄게. 혹시 몰라.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대단해.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다시 감아줄게. 야, 지금 41도야. 21도야? 싫어요? 너 빨리 약 먹어야겠다. 기다려봐. 이거 열 내리는 약인데 이거 빨리 먹어. 물 더 마셔. 이제 누워봐. 내가 너 잘 때까지 옆에 지켜주고 나갈게. 아니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돼. 나 되게 사람 빨리 지우거든. 눈 감아봐. 빨리. 우와. hei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어떤 휴가 방송을 봤는데 거기 어떤 상담사분인가 의사분이 애기 얼굴에 이렇게 쓱 하니까 애기가 막 이렇게 자는 거야. 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볼게. 짜잔. 됐다. 스탑 있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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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탱 스탑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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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졸리는 것 같으면 닦아 봐도 돼? 나 애들이랑 축구하러 가야 돼서 그러면 빨리 닦고 다음에 시간 맞으면 같이 일사하러 가자 그러면 잘자 빨리 닦아 얘들아 나 좀 껴줘